경기 광주 더파크비스타데시아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될 겁니다. 공사 현장 공중탐방 별바라기TV 경기 광주 10편 3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. 별바라기입니다. 오늘은 2024년 1월 경기 광주 더파크비스타데시아 공사 현장을 공중탐방해 보았습니다.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. 입주민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공사는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.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.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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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334-9로 문의 전화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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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